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가치 기반 연대를 강조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은 인도로 향하기 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기차, 배터리,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아멘